지텔프 문법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가지 가정법이 있지만 크게는 두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두번째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이 우리 1강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총 6개에서 7개가량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26문항 중에 6, 7문항 중에 거의 6문항이 과거 완료와 과거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딱 32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과거 완료와 과거에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텔브 시험에서 매우 26문제 중에 총 3,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었죠. 자 26문제 중에 3, 4문제면은 좀 포션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정법에 관련된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에서 7문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 이상은 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만 출제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이 꽤 큰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냐. 가정법은 공식으로만 접근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형태를 외우셔야 됩니다. if절에는 생김새가 어떤지 또 귀결절에는 생김새가 어떤지 각각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외우면 되는데 if절에 had 뒤에 pp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라고 부르죠. 자 우리 뭐 have pp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head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가 보이면요. 뒤에 귀결절에는 would have pp 혹은 could have pp 또는요 지금 조동사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might have pp를 원칙상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되고 선택지에 만약에 would나 could나 might have pp가 있으면은 바로 주저없이 찍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알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못하더라도 혹은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정법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뭐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이 형태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if라는 것이 만약에 가정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자 만약에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절 속에서 이걸 이제 가정절이라고 부르고요. 주어와 head와 뒤에 pp,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의 형태가 보이면요. 뒤에 여러분은 선택지에서 무엇을 짝을 지으셔야 되냐. 자 물론 이제 주어가 있겠죠. 절이니까요. 귀결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would, could, might 뒤에 똑같이 happy를 고르면 돼요. 자 happy, 행복하다이죠. happy 그렇게 외워보세요. have pp, have pp, have pp, have pp, have pp. 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수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점수 취득을 위해서라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우쿠마 우쿠마. 자 happy 플러스 우쿠마. 외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의 형태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어나가보자면요. 가정법의 if절은 귀결절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if절 플러스 귀결절. 한국어로 해석하면 만약에 뭐뭐한다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if절이 반대로 귀결절 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의 짝을 찾을 때는요. 여러분들 귀결절의 짝만 맞추면 되고 순서와 상관없이 가정법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속에 있다고 해도 가정법 부분이 아닌 다른 시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순서가 바뀌어도 형태는 똑같이 짝을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또 실전 감각을 쌓아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질문들만 집중적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and set to sue. 자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정법 문제라는 것을 이 선택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귀결절의 짝을 지어야 되는 형태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실전에 가서 직관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절의 시대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if 뒤에 주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head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부정형이니까 not이 있는 거고요. 뒤에 pp 형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의 짝은요. 과정법 과거 완료의 짝은 주어 head pp 뒤에 우쿠마 헤브 pp였어요. 기억나시죠? 우쿠마 헤브 pp. 자 그럼 형태를 찾아보면 a가 답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would not have landed. 어 우쿠마 could도 되는데 왜 b는 안 되나요? 이 랜드는 pp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답은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고른 거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귀결절에 들어가야 되는 짝이 되는 시제를 고른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if you had performed regular maintenance. 자 해석 필요 없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오로지 어디? 이 if 절의 형태. 치제. 자 if 있죠? 주어 있죠? 그 다음에 자 head 뒤에 pp 형태가 왔어요. 자 그럼 귀결절에는 뭐가 와야 돼요? 우쿠마 해피였죠. 우쿠마 해피. 우쿠마 해피. 우쿠마 해피. 자 일단은 우쿠마 없어요. a 답 아니고요. 자 쿠우가 보이네요. could have pp. 보이죠? 형태만 보세요. 뜻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b. 자 우리가 제가 뭐 뜻이 필요 없어요. 뭐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면은 너무 대충 성의없게 여러분들한테 지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영어를 궁극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1년 동안 여러가지 문법 공부들을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32점을 넘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는 이상 주입식 암기법 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입식 교육법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적에 맞게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지 않고 뭐만 본다고요? 지금 당장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태만 보는 겁니다. 코드 뒤에 해부 피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것도 지나가서요. 자 빈칸이 있고요. 빈칸에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어떤 유형인지 알려면요. 자 보니까 뒤에 귀결절이 아닌 가정절이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앞에 가정절이 반드시 오라는 법은 없어요. 자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귀결절의 시제를 찾으면 되는데 어떻다고요? 순서와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라고 했죠? 자 뒤에 그러면 가정절의 형태를 보면 헤드 피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 헤드 피피 앞에가 해피이면은 뒤에는 우쿠마 해피였죠. 앞에 해피 뒤에 우쿠마 해피 자 우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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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보세요. 자 윌은 아니고요. 자 앞에 조동사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는 4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실전에서는 자 우우드 앱 피피가 과거 완료 시제 귀결절에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